여러분 아시나요? 열애중? 네! 난 아직 열애중 그 보다 뜨겁게 사랑이 열어줘 정확하게! 내 여자로도 헤어지도록 썸네가 그 보다 일어날 수 있을까 네! 그 곡 열애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요! 아직 기별 중인 나에게 끝이 아닌 것만 같아서 다른 사람 중인 너지만 나는 아직 너와 열어줘 나도 너만 그만 헤어지고 싶어 아니 너보다 더 행복하고 싶어 너는 어떻게 날 잊었는지 나를 전해줘 아직 이별 중인 너에게 난 아직 연해줘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이 열어줘 헤어져도 헤어진 적 없어 어딘가 내가 너와 이결할 수 있을까 너만 모르게 너만 모르게 나는 아직 너와 혈해줘 혈해줘 매일 이별하고 있지만 아직 너를 믿어 아직 너를 믿어 이결 중 나도 너만큼만 못 헤어지고 싶어 아니 너보다 더 가까지고 싶어 준비됐나요? 너는 어떻게 날 잊었는지 가르쳐줘 아직 이별 중인 너에게 나만큼리 이제 더 행복한 것 내가 너와 이결할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르게 여기서 널 맞추면 정말 이별이 될까봐 그게 마지막이 될까봐 널 후회하는 중 누구보다 너를 많이 건방하는 중 미워해도 미워할 것 없어진걸 내가 너를 잊고 살 수 있을걸 너만 어떻게 나는 아직 너만 혈해줘 진짜 잘 먹은 거 아니야 합니다 pile 나왔다 dizendo 히트 저 그렇.. 와아아아